저 실례했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자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더 큰 게 이 새끼야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뭐야? 멀쩡하잖아. 이 새끼가 누구 앞에서 개수자고 그걸... 너 내가 누군지 알았나? 형님. 봐봐. 야, 가. 가나, 뭘 가지. 나왔나? 봐봐. 형님. 나왔나? 야. 너 혹시 저 새끼한테 돈 찔러줬나? 형님.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. 이 새끼가 누구 앞에서 돈 지랄이야, 이 개수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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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래? 아이고, 뭐 이래? 넘어가라 좀. 응? 응? 제발. 난 믿고 넘어가줘. 성명 나중에 할게. 응? 아우! 아우! 야. 네가 은혜한테 뭐야, 이 새끼야? 내가 왜 너한테 밀려야 되는데, 이 새끼야? 뭔지, 이 새끼야? 아우! 아우! 저 새끼 한 거 봤잖아. 난 저 새끼야. 나 진짜! 뭐, 강경 차지지? 나 정리해! 이 새끼야? 아니, 장가 봐. 이 새끼야. 어, 뭐야. 2, 2, 3, 1. 안녕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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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